1.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가정에 소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며 기도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기는 제 자신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받은 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의 선하목자가 되셔서 주일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안내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하나님의 막대기와 의의로 위로하시고 안내하시고 안위하시는 그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누림을 누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가장 좋은 분이시다 좋은 일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 그를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성령의 선물과 누림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노아의 가족처럼 구원에 방주하네 거룩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받아 계속 성령님의 지배와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마귀 사단의 육체의 일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에 아담과 하와처럼 넘어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더럽고 타락하고 음란하게 살고 회개도 안하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은 너무 중요한 때이기에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빛이 들어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성령 세례를 받아 사단 마귀가 자녀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성령님이 자녀들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의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성령님께 물어보게 하옵소서 자녀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시고 예수님이 자녀들의 친구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옵소서 성령님이 자녀들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의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천년 역사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고아와 같이 버려진 대한민국을 생명의 복음으로 낳아주셔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한 새 나라 새 삶을 교회된 우리로 누리도록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사상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동성애와 젠더이념 사회의 각 영역과 가정교회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생활 동반자 관계법 등의 불이한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독교 입국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든든히 파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세대 간의 주에 오실 길을 더욱 확장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잠자고 침묵한 교회들을 용서해 주시고 교회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일어나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에 대한민국은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한국교회는 깨어 밤낮으로 이 나라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나라와 가정을 향한 악한 자들의 모든 괴계를 멸하며 이 나라를 기독교 입국으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과만 연합하겠습니다 2024년에 나라 안팎으로 또 가정 안에 많은 열매를 맺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